불교랑 유교 비교를 많이 해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안에 참나, 유교에서는 이 자리를 양심 그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양심이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양심 그러면 이 참나에서 발현된 그런 선한 마음을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유교에서 기본은 이거는 이렇게 발현된 마음은 유교에서 사단이라 그래요. 측은지심, 측은해하는 마음, 수호지심, 죄를 지으면 부끄럽거나 또 죄를 짓는 걸 보면 내가 증오하는 마음, 정의감이죠. 사양지심, 남을 공경하는 마음, 시비지심,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고 분명히 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양심이에요. 우리가 아는 양심은 유교에서 말하는 사단은 싹 단자거든요. 양심에서 난 싹들이에요. 그 본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본체는 뭐라고 불렸냐. 유교에서도 허령지각 이렇게 불렀습니다. 텅 비어서 신령한데 알아차리는 것이 전혀 어두워지지 않는 자리. 이게 우리 가장 근원적인 순수의식이죠. 이게 불교의 찬 나랑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초의식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무의식은 여러분 의식의 내면에 있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한 의식인 거고 초의식은 지금 이 순간 저를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 의식의 가장 밑바닥인데 생생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무의식보다 더 밑바닥이다 해서 많은 스님들이 의식을 넘어가서 무의식을 넘어가서 뚫고 들어가서 초의식을 만나라고 이렇게 가르치시죠. 이 무의식 넘어갈 때를 예전에 이제 선사들이 은산 철벽을 뚫고 가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요. 은산 철벽은 쇠로 된 산이고 철로 된 벽은 손 잡을 데가 없죠. 암벽 등반을 하려고 해도 잡을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그 벽을 말해요. 왜 그러냐. 의식 때는 내가 의식을 가지고 이 공부를 끌고 가는데 무의식을 통과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의식이 내가 의식을 못 부리니까. 그럼 이거는 여기 땐 답이 없죠. 무의식을 어떻게 통과해서 초의식을 만날 거냐. 은산 철벽을 어떻게 통과할 거냐. 몰라 하고 참나만 붙잡고 계시면 초의식만 붙잡고 있으면 통과하죠. 그런데 이 의식 입장에서는 여기를 통과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은산 철벽을 통과한다 할 때가 무의식 통과할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서 무의식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때 정신 차려 가지고 깨어 계시면 거기에 은산 철벽을 통과하신 거예요. 내 애고가 힘을 쓰지도 않는데 참나가 또렷해지게 만드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게 초의식이라는 거랑 무의식을 조금 구분하시고요. 이렇게 양심을 허령지각 순수의식 초의식이라고 우리가 봐야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신들이 거기서 나오고 내가 깨어 있기만 해도 양심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이치가 나오죠. 우리가 텅 빈 마음으로 그러니까 순수의 지식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불교, 유교 똑같습니다. 유교에서도 태계 선생이 선한 생각 선한 생각은 양심에 맞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늘 품고 있어야 되잖아요. 선한 생각마저도 이 자리에 들어갈 때는 놔라 라고 합니다. 태계 선생마저도 순수하게 정신을 차릴 때는 선한 생각도 품지 마라. 그건 북한된 선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양심의 본체를 만나려고 하는데 지역적인 선한 생각을 붙잡고 있다 보면 이게 잡념이 돼요. 그 순간에는 옳은 생각인데도 잡념이 돼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내 본래의 양심을 만날 때는 일념도 남기지 말고 깨어 있어라. 왜? 유교의 경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 아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싹으로 올라왔을 때는 사단을 잘 키워가는 게 경이고요. 깨어서 사단의 소리, 양심의 소리와 이때 양심은 작용의 양심이죠. 이때 양심은 작용하는 양심이죠. 거기에 반대되는 욕심이 있죠. 양심과 욕심이 싸울 때 양심 손을 잘 들어주는 게 마음이 한생각 움직였을 때의 경이고 허령지각 상태로 존재하는 경이 있어요. 두 가지 경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법, 이것을 주자는 존양, 마음을 잘 보존하고 배양한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양심 성찰이라고 합니다. 양심을 잘 성찰해 주는 건 두 번째 경법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양심을 분석하는 건 이미 내 마음에서 양심과 욕심이 펼쳐졌을 때 양심을 응원해 주려고 양심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양심의 뿌리에다가 뿌리에다가 비료를 주고 싶을 때 있죠. 여기 뿌리에서 올라가는 싹이잖아요. 그런데 비료는 뿌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싹은 잘 관리해 줘야 되고 가지치기를 잘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성찰법은 뭐겠어요? 가지치기 해 주는 거예요. 잡초 뽑아주고 이 가지가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양심의 싹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전향법은 근원에다가 비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한 생각도 하지 말고 선한 생각도 하지 말고 오로지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텅 비어서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그 상태로만 존재하신 이게 유교 선비들이 제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명상에 대해 다양한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선비들이 요결들을 실전적으로 다 몸으로 익혀가면서 500년간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손 어디 있냐? 발 어디 있냐? 이거 여기에 정신 차리게 해 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잡념 품지 말고 순수하게 마음을 잘 보존해라. 어떤 선한 생각, 악한 생각 아무것도 따라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이게 지극히 선한 생각이다. 이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지도했어요. 청소할 때 청소만 해라. 뭐 할 때 뭐만 해라. 이게 다 선이에요. 이런 선이 원래 유교에서는 소학 때 벌써 들어갑니다. 청소할 때 청소만 해라. 한 가지를 할 때 거기에 몰입해서 해라. 그러다가 대학에 가면 거기서 찾게 만듭니다. 이제 견성을 해야 되거든요. 대학 가면. 너의 본성 안에. 그동안 계속 정신을 차려왔는데 정신 차리고 살아왔는데 그 정신 안에 그 정신이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인의의지의 원리가 너의 정신 안에 양심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 알겠느냐. 그동안 경험을 많이 했죠. 뭐냐면 정신을 차리면 정신을 차리면 마음이 더 선해지죠. 정신을 차리고 인의의지에 관련된 선한 어떤 예절들을 계속 지키며 살아온 수학 공부를 통해 배양된 친구한테 너 그동안 양심을 너 사단 측은지심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리지심 깨워서 늘 쓰고 살았는데 그게 사실 어디서 나왔겠냐. 측은지심이 남을 불쌍한 거 보면 측은지심이 어디서 튀어나왔겠냐. 어른 보면 공경하는 게 그 마음이 어디서 튀어나왔겠느냐. 잘못된 걸 보면 바로잡고 싶으면 그 마음 어디서 튀어나왔겠느냐. 옳은 건 옳다고 하고 그런 건 아무리 때려죽여도 난 그런 건 그런 거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 어디서 나왔겠냐. 근원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양심에서 밖에 나올 데가 없죠. 허령지각에서 나왔다. 이 안에 이게 텅 빈 거 같아도 텅 빌어 자 쓰지만 신령하게 알아차린다. 차원이 아니라 알아차리되 원리를 갖고 알아차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대로 우주를 경영하고 있더라. 여기까지 알면 이게 대학 공부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소학 공부를 통해 계속 깨어있기를 시키고 사단에 맞는 기본의 절을 몸에 습관화 시켜요. 습관화 안되면 알아도 못하거든요. 좋은 습관을 많이 들어 놓은 다음에 대학에 가면요. 유교에서는 첫 장이 경물치지입니다. 사물의 원리를 꿰뚫어봐라. 너 지금까지 이니지 뭐가 한 것 같냐. 너가 잘나서 한 것 같냐. 너의 그 마음이 애고가 잘나서 한 것 같냐. 아니면 너 안에 양심이 시켜서 한 거냐. 요거를 찾게 만들어요. 요거를 딱 가르쳐 주면 이제 그때 불교의 견성에 해당되는 유교에서는 지성이라고 합니다. 맹자가 쓴 말인데요. 본성을 정확히 알게 돼요. 지성. 본성을 알게 돼요. 아 내 안에서 다 나왔구나 하는 거 알게 돼요.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의 도리가 내 한 번 바로잡고 가정을 바르게 하고 국가와 천하를 바로잡는 게 다 결국 이니지로 하는 거였는데 이니지를 배워서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은 그러니까 본래 뭐 선악은 악하건 간에 이니지를 배워서 하는 줄 알았는데 대학 때 가면요. 엄청난 견성을 체험해야 됩니다. 즉 나로부터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선악의 기준이 다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의 원리가 있으니까 사랑을 옳다고 여긴 거고 밖으로 사랑을 하려고 한 거고 내 안에 이 정의의 원리가 이미 있으니까 어떤 게 정인지 불인지 다 알 수도 있는 거고 실천할 수도 있는 거였다 하는 걸 알게 되고 나면요. 천하를 경영하는 게 다 내 마음 안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맹자가 만물 게이비요. 만물이 다 나았자 써서 만물이 내 안에 다 갖춰져 있더라 이 말을 하는 게요. 내가 살아가면서 천지 만물을 다 만나서 수작을 부리는 게 사실은 이니지로 부리는 거고 이니지가 결국 뭐죠? 오행의 원리입니다. 천지 만물도 다 오행의 원리대로 굴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팎이 따로 없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우주 만물 전체가 오행의 원리로 굴러가고 있고 나도 내 안에서 그 오행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이니지로 내 마음에서 나를 끌고 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희노애락도 오행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도 오행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차원적인 오행인 이니지지가 내 안에 갖춰져 있었고 다른 동물들은 내가 딸려서 구현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데 인간은 노력만 하면 구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동물과 인간이 또 갈립니다. 인간은 노력하면 이니지를 훨씬 더 개발할 수 있더라. 우리 안에 이치가 원래 들어있으니까 동물들은 들어있다는 것을 반성적으로 자각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쓰는 것 이상의 오행의 원리는 더 못 쓰더라. 그래도 그 부분적으로 이니지지는 드러내죠. 동물들도 자기 동료를 위해 희생할 줄도 알고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보면 부분 부분은 다 할 줄 알지만 할 줄 아니까 장한 거지. 그 원리가 진짜로 있긴 있구나. 만물 공통으로 그 증거는 되지만 동물들을 가르쳐서 이니지를 가르치겠다고 우리가 덤빌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차이고 인간은 덤벼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놓으면 기가 막히게 하니까요. 교육의 중요성이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생긴 이래 정교나 철학이 나타나서 계속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을 가르쳐 주려고 국가가 못하면 개인이라도 나서서 계속 한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희노애락의 오행의 원리 욕망이 충족되면 기쁘고 즐겁고 욕망이 좌절되면 슬프고 분노하는 그 오행의 원리 외에 고차원 오행의 원리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하는 정의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예절 그리고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르다 하는 자명한 진리만 우리가 인가하겠다는 이런 지혜 그리고 이게 항상 성실함 그리고 항상 깨어있음 이 원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일상에서 쓰고 사시는 거 이게 이제 선비되는 길이죠. 그래서 보시면 벌써 두 가지가 나오죠. 경 늘 깨어있자 하는 거 첫째 늘 깨어있자 안팎으로 깨어있자 아무 일 없을 때는 허령지각과 함께 깨어있자 각 당에 오시면 몰라만 잘하시면 돼요. 몰라면서 깨어있자 몰라때 아무 생각이 없죠. 선한 생각 나쁜 생각 다 몰라 해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만 하죠. 이게 불교에서는 선정이라고 그래서 따로 막 시간 내서 배우잖아요. 유교에서는 삶 전체가 경이어야 돼요. 시작부터 어린애 붙잡고도 너 깨워서 하냐 너 그거 깨워서 하냐 너 손 어디 있냐 알아차려라 발 어디 있냐 뭔가 좀 똑바로 해라 이런 게요. 이거 사랑 잡으려고 쓰면 안 좋습니다. 유교했던 걸 제가 다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갑질하고 있는 거면 그건 나쁜 거고요. 을 잡으려고 쓰고 있으면 그건 나쁜 거고요. 깨어나게 해주려고 하면 그거는 또 용도가 다른 거죠. 원래 용도는 깨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걸음걸이 깨어서 걸어라 깨어서 뭘 집어라 깨어서 말해라 깨어서 서 있어라 이런 구형 구사라고 해서 깨어서 생각해라 이게 소악에서 여러분 사자 소악만 보셔도 거기 잔뜩 나와요. 평소에 계속 손은 뭐 이렇게 단정하게 있어라 얼굴도 이렇게 안색을 좀 좋게 하고 있어라 이게 이제 계속 깨어나는 법이죠. 소악에서 말하는 그런데 원리 얘기는 대학 가서 해줍니다. 왜 그랬는가 그게 너의 양심의 본체다. 거기서 이미지가 다 나오는 거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래야 이 힘이 있어야 네가 욕심을 제압할 수 있다. 안 그러면 글로 배운 선비는 결국은 기독교의 바리세파같이 겉으로는 사대부 양반인데 속으로는 은큼한 상태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미투에 털리잖아요. 겉으로 그럴싸하게 다녔는데 속에는 짐승을 키우고 있었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안팎이 다른 거죠. 그 예수님이 바리세파들한테 외식하지 마라. 겉만 꾸미지 마라. 속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 이 얘기 딱 들으면 맞는 게 조선 사대부들이에요. 딱 예절만 지키면서 겉으로 볼 때 계율 잘 지키고 있는 사람. 어느 종교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속은 시커먼 사람. 근데 본인도 답이 안 나옵니다. 왜? 본인도 유교가, 기독교가 답이라고 해서 거기 나온 계율과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속마음은 신경 안 쓰고 거포장에만 신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이 관리가 안 돼요. 자기도 이렇게 바르게 살고 싶어도 저 속마음에서 야수가 한 번 활동해 버리면 양심 다 그냥 잡아먹어 버린다고요. 그 순간에는 아주 짐승 이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공부 방향을 잃어버려요. 나는 꽤, 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다가 한순간에 자기 실체를 보고 나면 자기도 붕괴됩니다. 이 건전한 자아상이 생길 수가 없어요. 끝없이 포장하면서 살아가야지. 근데 당당해질 수 있는 건요. 이 경을 실천한 사람만이 당당해질 수 있어요. 안으로도 당당하고 밖으로도 당당하고 안으로 늘 참나랑 함께 지냅니다. 에고가 힘이 많이 빠져요. 참나랑 친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동해도 에고가 자기 생각을 스스로 참나의 빛을 받아서 빨리빨리 반성해서 바로잡습니다. 보세요. 이 참나의 빛이 밖으로 뻗어나간 게 양심이에요. 4단 측은지심이라는 게 보세요.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안타까워한다는 거. 수호지심. 잘못된 걸 보면 네 일 내 일 안 가리고 내가 분노하게 되고 이건 아니지 하게 되고 사양지심. 모르는 사람도 나처럼 배려해 주는 거예요. 예절 지켜주고 지혜가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른 거예요. 이걸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이게 정해져 있어요. 애초에 뭘로 정해져 있냐. 여러분의 체험과 개념이 만날 때만 여러분은 자명하다고 느끼게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엉터리 정보를 갖다 놓고도요. 아무리 자명하다고 자기를 설득하려고 해 보세요. 설득 안 됩니다. 진실은 따로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결국 찜찜한 건 언젠가 폭발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돌아다니지만 자명한 정보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는 확인 안 해 본 건데 이건 찜찜한데 이거 좀 다 믿기 그런데 여러분 누가 안 가르쳐 줘도 다 알아요. 사람들은. 스스로 다 판단하고 있어요. 똑같이 알아요.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과 제가 기준이 다르다면 우리가 남을 설득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 남은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 봤자 남은 남 생각만 할 테니까 그런데 우리는 남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제로 학문이라는 게 가능한 것은 남을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편적 자명한 어떤 진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 진리를 찾을 수 있는 힘은요. 우리 안에 뭐가 있었어요. 똑같은 기준. 어떤 게 보편적으로 옳은 거다 하는 똑같은 기준이 있어요. 뭐냐. 그 이론이 정확하고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면 우리는 그걸 자명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명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는 개념만 있고 체험을 안 해봤거나 체험만 있고 개념이 없거나 해요. 겪어보긴 했는데 설명을 못해요. 내가 겪은 현상을. 설명은 해요. 글로 배워서. 겪어본 적이 없어요. 목에 칼 딱 들어오면 여러분 그때는요. 저런 거 다 바로 꼬리 내립니다. 사실 저 안 해봤어요. 글로 배웠어요. 사실 저 이해가 안 돼요. 이 두 개가 딱 만날 때 자명해지고 자명할 때만 내가 이렇게 겪어봤는데 그리고 겪어본 거를 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자명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찾아낸 거예요. 그것도 철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제가 처음 주장한 게 아니고 많은 철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개념과 체험이 만날 때만 사람은 자명하다고 느끼더라고요.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알아낸다는 건 사람들은 이럴 때 옳다고 하더라는 것에 대한 보편적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인위해지신 사람들이 모두 이것에 대해서만 옳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육바람일 사람들이 모두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 진실성에 대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반인도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소학에서도 이미 인위해지 얘기가 다 나오고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다 나와요.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소학 공부할 때도 제대로 된 어떤 견성 체험 이전에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왜? 내가 봐도 옳아 보이니까요. 그렇게 옳은 줄 알고 공부하다가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그대로만 가면 바리세파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옳은 줄 알고 그냥 막연히 한 거 정도로는 진정한 유혹이 왔을 때 못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짐승이 튀어나올 때 못 막아요. 그런데 그냥 옳은 줄 알고 공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본성에서 나온 거고 내 애고가 간절하게 욕심을 추구하듯이 이 양심짜리는 간절하게 이니에이지를 추구하고 있더라는 걸 알아내서 그 간절한 마음을 내 안에서 풀어놔야 돼요. 이걸 풀어놓지 못하면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니에이지가 옳은 줄은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유치원생만 가도요. 친구 때리면 안 되는 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때리고 다닐까요? 나이 들면 더 할까요? 결국 내 마음에 통제력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이 원래 이니에이지대로 생겨먹었으면 우린 이니에이지를 좋아해야 맞고 이니에이지가 충족이 안되면 잠이 안 와야 맞아요. 이게 모순입니다. 애고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애고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잠이 안 오고 애고가 충족되면 참 기뻐서 그냥 세상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양심이 충족됐을 때 그런 기쁨이 오고 양심이 좌절됐을 때 그런 절망이 오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못 해보면 우리는 양심 세상을 만들 수도 없고 내가 양심적인 사람이 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아시겠죠? 지금 본인 상태를 보시면 지금 빨리 제가 늘 깨어 계시라고 하는 이유가 어제까지 잘했다 상관없어요. 어제까지 도덕군자였다 상관없어요. 오늘 또 어디 가서 미투운동에 나오는 얘기를처럼 어디 가서 어떤 여성분한테 들이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가 도덕군자였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오늘 어제까지는 마침 내 이상형을 못 만나서 그랬던 거였어요. 진짜 이상형을 만나니까 들이대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내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는 게 드러난다니까 이때 통제할 수 있겠냐는 것처럼 아주 실전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왜냐 그 글로 배운 얘기들은 현장 가면 어차피 도움이 안 돼요. 글로 배운 양심이요? 현장에서 도움 안 됩니다. 엄청난 유혹이 올 때 내가 이겨낼 수 있느냐를 실험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겨내려면 욕심 충족을 간절히 바라는 것만큼 양심 충족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인위적으로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사람들은 100% 당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만든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럴싸하게 만든 사람들은 죄를 안 지었더라도 아직 너는 아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너 그거는 사상 누각이야. 모래 위에다가 집 지은 거야. 한방에 날아가 너. 그러니까 이미 위태해 보이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지금 좋아 보여도 당장 무너지진 않아도 저거 물들어오면 한방에 가겠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세파들한테 너네 안 된다는 게 너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겉으로 너 애고가 사실은 욕심이 주도하면서 애고가 멋지게 포장을 하고 있는 거고 애고도 또 양심이 오른 건 아니까 옳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꼭 다 진실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힘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힘이 없다.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천국 가려면 너 안에서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 마찬가지로 유교 선비들은 양심의 불이 타올라야 돼. 이게 꺼지면 안 돼요. 꺼진다. 식는다 하는 순간 여러분 애고는 욕심 51% 이상으로 치닫습니다. 양심의 불이 타올라야 나도 모르게 양심을 추구하게 돼 있고 양심적인 것을 원하게 돼 있고 양심이 충족되지 않을 때 큰 찜찜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바뀌냐는 거예요. 진짜로 마음이 바뀌시냐. 그걸 실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론대로라면 여러분이 경공국 중에 전향의 경 평소에 마음을 잘 보존하고 깨어있는 경만 해도 양심이 활성화 돼야 되고 탄력 받아야 되죠. 뿌리에 비료를 잔뜩 줬으니까 잘 자라야 맞잖아요. 실험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를 그냥 믿고 계시지 마시고 몰라 하시면서 일체를 모른다 하고 내려놨더니 오히려 내 마음 안에서 육바람이 더 활성화 되더라 하는 이 체험이 있으신가 하는 것을 지켜보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몰라 했더니 보세요. 어려운 사람 만나서 도와주고 싶은데 욕심이 가로막아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몰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몰라 하고 있습니다. 측은지심이 더 샘솟고 수호지심이 더 샘솟고 사양지심이 더 샘솟고 시비지심이 샘솟아서 그냥 도와주고 말자 하게 된다면 이게 지금 간단한 일이 아니라 대학 공부라니까 이거 소학 공부를 넘어서 대학 공부에요. 내 안에서 이니에지가 나오네 하는 구체적인 연구에요. 실험이에요. 이 체험과 개념이 만나면 끝나버려요. 내 안에서 실제로 늘 깨워서 살아봤더니 계속해서 이니에지가 올라오고 내가 경전을 다 뒤져봤더니 인간 안에 이니에지가 있더라 이 두 개가 딱 만나버리면 여러분 안에서 자명이라는 결론이 나면서 자명해지고 나면 여러분은요. 내 안에 이니에지가 있다는 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 내 안에 이니에지가 있더라 터져 나오는 거 내가 못 막더라 난 불쌍해하는 거 내가 못 막더라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뉴스 열면 가슴 답답하시죠? 오늘도 못 여시죠? 왜 그럴까요? 양심이 터져 나와서 그래요. 내 욕심이라면요. 이거 내 일 아니네 하고 재밌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왜냐 욕심 차원에서는요.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해지잖아요. 나 오늘 되는 일 하나도 없었는데 옆에 있는 진짜 되는 일이 없으면 쟤보다 내가 나은 거잖아요. 욕심 계산으로는요. 내가 남보다 더 나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안 됐다고 하는데 왜 안 좋죠? 나도 같이 기분이? 들어가 보면 최근지심이 작동돼서 그래요. 자꾸 막고 싶어도 나온다니까요. 최근에 하고 있다니까요. 벌써 감정이입을 하고 있어요. 이미 상대방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감정이입하고 있어요. 뉴스에 지구 어딘지 나라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서 일가족이 죽었다. 여러분 기분 좋으실 수 없죠. 우리 가족이 아니라 다행이다. 그러실 거예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먹먹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모르는데 누군가 그 일 당했다는 얘기만 들어도 측은지심이 작동해 버려요. 그리고 수호지심도 우리가 뭔가 내가 당한 건 아니라도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오늘만 해도 벌써 장애인을 방에 가둬두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잡혔더만요. 그 전에 어린아이 에이지 걸렸는데 어린아이를 그렇게 했다가 잡혔다가 3년에서 2년 감염돼서 또 나왔다가 바로 또 장애인한테 또 그런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개판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백죄 되나 그래서 함부로 돌아다닐 수 있는지 법은 뭐 하는지 이런 것도 양심에 충격을 못 시켜주는 법은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요. 이 양반들이 기득권들이 잘 안 바꿉니다만 아무튼 그 얘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같이 안 좋죠. 이때 마음을 좀 관찰해 보세요. 누가 날 이렇게 만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 힘 없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사랑으로 금방 물들여 버리잖아요. 그리고 정의로우라고 바로 명령 때리잖아요. 이 순간 그 순간의 힘을 보시면 무섭습니다. 그 정의로우라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분신도 하고 그래요. 자기 생명에 제일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불을 질러서 죽는다는 그런 걸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근원이 정의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의 힘을 잘 때 가서 평가하시면 안 돼요.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애고가 계속 덮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희석시켜 가지고 그런데 이 양심의 힘을 꺼내서 쓸 수 있게 되면 인류가 어디까지 갈까. 이게 인류가 실험해야 될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어쩌고 하는데 그것보다 진짜 무서운 게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꺼내 쓸 수 있게 될 때 어떻게 될까. 어디까지 갈까. 그게 정토고 천국이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한 지상천국 다 성령불로 데워진 사람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정토, 불성이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대동세상 다 양심이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그 힘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핵보다 무서운 더 엄청난 힘이 우리 정신 안에 있는데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다 낯설거든요. 그런데 바리세파나 그런 소아공부만으로도 안 된다. 진짜 공부는 우리 안에 이거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깨어서 깨어서 체득해야 된다. 진짜 깨어있음이 깊어지지 않으면 참나랑 만나지 않으면 그리고 이 경만으로는 안 돼요. 참나만 만나도 안 돼요. 여기 소승성자가 되기 쉬워요. 여기만 가면요. 전향만 하고 있으려고 그래요. 좋다. 황홀하다. 갑자기 태풍에 같이 막 휩쓸려다가 태풍의 눈으로 탁 빠져나온 경지 같은 거죠. 죽이죠. 태풍의 눈에 있으니까 조용하다. 고요하다. 근데 바로 옆으로 보니까 막 난리가 아니다. 저기 다시 안 들어가겠다는 생각만 드는 거죠. 어떻게든 이 자리를 지키자. 어떻게 얻은 자리인지 모른다. 이 자리만 잘 지키자. 하면 소승성자가 되는 거예요. 이니에이지 원리도 뭐고 다 모르겠다. 왜냐. 이니에이지 원리가 발동하면 나를 밖으로 또 나가게 하거든요. 이니에이지 원리도 최대한 발동을 안 시켜요. 몰라. 괜찮아. 여기가 열반이야. 나는 목적지에 도달했어. 계속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난 도달했다. 도달하기는 뭘 도달해요. 여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던 자리예요. 여기 들어가 앉으려고 여러분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주가 열반에 들려고 전제했으면 우주 한번 다 말아먹고 끝내야죠. 그냥. 우주 전체가 열반에 들고 끝나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죠. 우주는 영원히 굴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영원히 굴러가게 두는 게 맞아요. 억지로 멈추려고 할 필요 없고 본래 우리 마음 안에 태풍의 눈인 이 허령지각의 자리를 깨치고 나면 두 번째 경이 나와야 돼요. 성찰. 한 생각 한 생각 나올 때마다 양심에서 나온 생각과 욕심에서 나온 생각을 분간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욕심에서 나온 거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양심 51%가 유지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태계 선생이 평생 관찰하신 게 뭡니까? 태계 선생이 평생 관찰하신 게 우리가 아는 희, 노, 기쁨, 분노, 사랑, 두려움 낯서시죠. 한문으로는 애, 오, 욕 유교에서 칠정. 칠정은 황제내경의 칠정도 있고 많아요. 기준 따라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기쁨, 분노, 사랑, 두려움, 슬픔, 미움, 욕망 이게 보통 성리학자들이 말하는 칠정입니다. 이 칠정을 태계 선생이 뭐라고 하세요? 기발이라고 그러죠. 기가 발동했다. 즉, 에고의 세계에서 발동했다는 겁니다. 에너지의 세계. 이때 에너지는 순수 에너지가 아니고 여동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에너지. 오행의 기운이 여동하고 있는 이 에너지에 밖에서 뭔가 유호흡 끼우면 이 에너지가 확 감흥해버려요. 확. 이게 이제 에고에 휩쓸리는 거죠. 에고에 휩쓸려서 나온 마음은 기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진리에서 바로 로고스에서 나오는 건 뭐겠습니까? 사단은. 요거는 리발이죠. 기가 감흥한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일이 딱 왔어요. 어떤 일이. 막 비트운동 요즘 걸리시는 분들 보면 보통 교수님 다 뭐 권위 있는 분들이죠. 이 학생들이 와서 질문해요. 그럼 남학생이 와서 질문하면 어떨까요? 야박하게 부시겠죠. 여학생이 와서 질문해요. 그러면 다르죠. 막 입이 여기 막 걸려 계실 거예요. 특히나 말 잘 듣고 뭐 이쁜 여학생이 왔다. 자, 여기에서 벌써 감흥하는 게 기가 감흥한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일들은요. 뭐든지 원리와 기운으로 이루어졌어요. 성리학자들이 이걸 깨뚫어보고 그래서 어떤 일이 부딪히면요. 기가 감흥을 해요. 기끼리 감흥해요. 그래서 내 쪽에서도 뭔가 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유혹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반응이 일어나요. 서로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교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에만 반응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짐승보다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짐승이 짐승지다면 그거는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짐승지다면 짐승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더 좋은 뇌 가지고도 그것밖에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원리를 들여다보면 기가 감흥합니다. 기가 감흥하는데 그래서 기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노열학은. 그런데 이발이 있어요. 사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등등은 감정은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에너지 차원으로 어떤 작동이 일어난 거죠. 보세요. 형이상학적으로 텅 빈 마음에서 뭔가 하나가 일어난 거예요. 생각, 감정이 측은하다라고. 이것도 분명히 에너지 세계 얘기예요. 이것도 일어난 에너지 세계 얘기인데 그 에너지적 반응이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기에서 반응이 온 거냐. 외부 기에 반응한 거냐. 원리에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원리에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양심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어떤 여학생이 와서 나한테 질문했다. 기가 감흥하는 사람이 지금 욕심 51%가 돼 버리면 이제 기가 돼 버리는 겁니다. 원리가 뒤로 숨고 이니에지의 원리가 숨고 기, 기운의 행사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비들이 말하는 기발에 점령당한 거예요. 기발이 51%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발이 51% 된다는 건요. 자, 보세요. 이 안에도 원리가 있어요. 기만 있는 건 없어요. 그 여학생이 와서 저를 그 여학생이 의도한 건 아닌데 저 혼자 기운이 타올랐다고 쳐도 원리가 있죠. 사제 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양심에 맞다 하는 내가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원리가 작동해요. 그 원리가 터져 나와요. 벌써 측은지심이 터져 나와요. 이 학생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고 12지심, 이게 내가 스승으로서 옳은 일인가? 사양지심, 내가 무례하게 굴지고 있지는 않나? 수호지심, 내가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나? 이 이니지의 원리가 51%가 나오면 그 기운이 타오르다가도 제압당합니다. 그래서 이발이 승하면 양심으로 가게 돼 있고 순간순간 망상과 잡념과 욕망이 우리를 휘감더라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일에는 원리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를 중시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욕망을 제어하는 거고 기운을 중시하다 보면 욕망을 풀어놔버리면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발과 이발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태계 선생이 저 말을 절대 포기 못 하시는 게 비판하신 분들이 아무리 비판해도 포기 못 한 게 그래서 나중에 기발, 이발만 너무 찢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가 발동한 뒤에 원리가 타고 있고 이가 발동한 뒤에 기가 따라간다. 같이는 다닌다. 하지만 누가 포인트냐? 태계 선생이 절대 포기 못 하는 게 이건 확실하다. 구분해 줘야 된다. 내가 일어나는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보세요. 저 재밌는 게 희노애구 애호욕이 기발만 있냐? 아니에요. 이발도 있어요. 측은지심 보세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기쁨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시면 여기 가시면 성의학 아주 깊은 데까지 가신 거예요. 사단과 칠정을 쉽게 나누지만 측은, 사양, 수호, 십이지심의 사단과 인간은 양심과 욕심, 칠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들어가보면 희노애구 애호욕도 양심의 구현에 복무할 때는 이것도 사단으로 쳐줍니다. 양심이에요. 양심.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밌는 게 약간 그런 기쁨이란 감정이 단순히 욕심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양심이 충족될 때 기쁨이 오고 양심이 충족될 때 보세요. 이 즐거움도 있고 양심이 좌절될 때 분노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 분노는 양심적 분노예요, 욕심적 분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희노애구 애호욕을 느낄 때 성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출처가 어디냐를 알아야 돼요. 이거 양심에서 나온 거야, 욕심에서 나온 거야. 이발이야, 기발이야. 이 감정들이 이발을 위해서 이발, 원리가 발동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온 거야. 에너지에 감흥해서 내가 욕망에 에너지는 욕망이라고 생각해 욕망에 같이 반응해서 나온 감정이야.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전혀 다르겠죠. 여기까지 아시면 선비들이 하는 공부가 다 이해되세요. 늘 깨어있을 것 두 번째 희노애락이 올라올 때 출처를 분명히 할 것 너 어디서 나온 거야. 욕심이야, 양심이야 해서 따진 뒤에 욕심을 버리시라는 게 아니라 양심이 51%가 될 수 있게 응원해 주시라. 항상 양심이 주도권을 잡게. 욕망이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나더라도 밖으로 표출되지 않게 양심으로 속에서부터 잡으면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가짜들은 속에서 못 잡아요. 속에서는 불을 못 잡고 겉만 잡은 척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움직이는데 속에서 불이 안 잡혔죠.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폭발합니다. 약하니까 지금 조금 더 센 자극을 만나면 터져버립니다. 간신히 참았던 게 다행히 이 친구는 내 이상형이 아니라서 겨우 참았어요. 위태위태 한 거예요. 뭔가 하나만 더 와서 던지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은 자아상이 붕괴되는 거예요. 이게 다 안 좋은 겁니다. 사실 아예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는 모르겠지만 일반인도 지금 이런 위기에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인 입장에서 우리도 그런 죄를 지을 인연을 못 만나서 못 짓고 있는 거 많거든요. 누가 막 건들면 나도 같이 응할 생각이 있는데 아무도 와서 안 건들어 주니까 되게 청정하게 살고 있는 분도 있어요. 청백리가 유혹을 이겨낸 청백리가 아름답지 아무도 와서 뇌물을 준 적이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백리가 되면 이건 좀 알 수가 없잖아요. 단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마음 공부라는 거는 누가 단련 안 시켜주면 자기가 혼자서라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유혹을 받는 상상을 해보고 이겨내는 상상을 해보고 이런 훈련을 안 하는 사람들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바로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를 정도로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하는 게 터져 나와요. 안 되니까 못 한 거 많아요. 안 되니까 체념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나한테 갖다 주지도 않고 누가 와서 유혹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내가 고실 학교가 났더니 갑자기 막 친한 척을 하고 갑자기 연락 안 되던 친구들이 다 와서 막 나를 유혹하고 이때 준비가 돼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준비 안 됐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마음 먹으라고 배운 적이 없어요. 조선 이게 왜 이 성리학이 조선 공무원 철학인지 아세요? 이건 조선은 공무원 철학이에요. 이걸 공부해서 관료로 올라가거든요. 다 그래도 뻘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용하다가 아니라 더 강화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죠. 이걸 배우고 올라가도 뻘짓을 하는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마음을 한번 풀어버리면 뭐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특히 좀 이성 약하신 분들은 뭐 아주 갈 때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 권력이 주어지면요. 지금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몰라를 통해 늘 깨어있기 몰라 하실 때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다 놓으라고 그랬죠. 내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다가도 놔야 되고요. 내가 뭐다 하는 상도 다 놔야 돼요. 다 놔보세요. 다 놓고 내려놓고 나면 우주적인 나로 존재해요. 들고 온 거 하나도 없는 가장 순수한 나 태어나서 지었던 거 다 내려놔보세요. 몰라 해보세요. 존재하시면 가장 순수하고 우주적인 나를 만납니다. 그 자리가 신이라고 하는 자리고요. 하느님 자래요. 유교에서도 허령지각은 하느님 자래요. 천심이라 그래요. 하느님 마음이에요. 양심이 하느님 마음이에요. 양심이 천심이에요. 하늘이 명령하는 거예요. 인위해지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자꾸 하느님의 명령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막 기도하시고 하는데 기도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은 매 순간 명령하고 계세요. 지치지도 않으세요. 지금 길 가시다가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물건 집어보세요. 그냥 들고 나와 보세요. 하느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선명히 들립니다. 인위해지 총출동이에요. 그때. 하느님 이렇게 선명히 우리를 거의 하느님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감시하고 계시냐면 알략구 이런 거 있죠. 24시간 컴퓨터에 바이러스 체크해주는 실시간 지금 하느님 성령 가동 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가 딱 이상하다 그러면 빨간불 뜨듯이 찜찜 찜찜 뜨는 거예요. 마음 불편하죠. 찜찜 찜찜.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술을 드세요. 찜찜함을 덮어버려요. 그 작동이 오작동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작동 못하게 막아버려요. 11조를 더 내요. 다 이게 잘못된 방식 해결책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주면 끝나는데 바로잡으면 끝나고 사과하면 끝나고 하면 되는 거를 덮으려다가 이를 이렇게 키우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욕심을 부리면 마음이 다 비슷할 거예요. 기발. 기가 성에서 작동하다 보면 어떻게든 나 유리할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야가 좁아요. 사실은 나 유리할 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시야가 좁습니다. 털리면 끝나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합니다. 당장에 살겠다고. 그런데 이발의 마음이 51%를 지배하고 어떻게 될까요? 시야가 넓어요. 멀리 봅니다. 내가 여기서 이니지 어겼다가 나중에 뭔 일 날지가 선명하거든요. 이게 멀리 보고 살아라. 이렇게 논호해도 군자는 가까운 것보다 먼 것을 근심한다 하는 게요. 양심 분석하라는 얘기예요. 가까운 것도 분석이 안 되는데 뭔 걸 어떻게 분석해요? 데이터가 없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양심을 가지고 분석하라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이득을 추구하는 것보다 멀리 보고 양심에 옳았는가를 가지고 분석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계시면서 이 경안에 힘이 다 있지 않나요? 이 전향은 몰라에 가깝고 이쪽은 성찰이잖아요. 애초에. 몰라와 양심성찰이 학단 공부의 양대축이죠. 여기에 호흡은 보약 드시는 거예요. 체력이 있어야 분석이 잘 되거든요. 깨어 있기도 잘 되고 몰라, 양심성찰, 호흡, 정신에 밥 주는 게 호흡이죠. 이 세 가지를 저희가 핵심으로 잡는 게 조선 선비들의 마음, 대승보살들의 마음, 사도들의 마음 그대로 계승하자는 것 같아요. 늘 깨어 있어요. 늘 하느님과 만나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지 늘 점검하는. 왜?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24시간 점검하고 있어요. 여러분 꿈속에서도 죄 지으며 일어나면 찜찜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꿈에서는 통제가 안 되니까 욕심난 거 보이면 다 취하려고 덤비죠. 깨고 나면 그것도 찜찜한 게 사람이에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계속 작동되고 있구나 지금. 양심은 성실합니다. 왜 인위해지만 이게 하는지 아세요? 성실은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성실하게 돌아가요. 24시간. 하늘은 쉬는 법이 없어요. 인간은 쉬지만. 그게 인위해지 신에서 신 성실이에요. 그게 또 다른 모습이 경 깨어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습니다. 하늘에. 그래서 이 인위해지 신 경 하면요. 우리가 양심 하나님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그래서 여기 합당에 오시면 일단 몰라 배우시고 그 다음 바로 양심 성찰 공부법 배우시죠. 이 두 가지 기본만 아시면 저희가 신사 드려요. 제일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인류가 이렇게 진화하는데 참나 만나는 방법과 하나님 뜻. 양심의 뜻. 이해하는 방법. 성찰 방법. 이 두 가지만 아시면 큰 보살 큰 군자 되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저희가 지금 소학 대학 공부를 압축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오시면. 유교로 말하면. 유교식으로 말하면. 대학 소학을 압축해서 하는 거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오시면. 바로 여러분. 불교에 보살 되는 정수를 가르쳐 드립니다. 보살 사관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자 사관 학교. 뭐 시간 우리가 많이 드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기다 시간을 많이 못 쓰시잖아요. 출퇴근 시간 이용해서. 보살 되고 군자 되는 법.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표방하고 나온 겁니다. 유튜브 조금만 들어도 감 잡으실 수 있고. 방향 다 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큰 보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몰라. 순간순간 몰라 하세요. 지금 여기서 잘 하시면 충분해요. 지금 여기서만 잘 하시면 돼요. 그게 이어지면 큰 도인 되는 거예요. 끊어지더라도 찰나 찰나만 잘 하셔도요. 그래도 일반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몰라 하실 수 있고. 몰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양심적으로 따따되지는지. 양심적으로 변하는지 관찰하셔서. 그때 조금 활성화되어서 뜨뜻할 때. 그때 양심 성찰을. 질문 가지고 저목저목. 꼭 노트를 안 쓰시더라도. 마음으로 하나하나 점검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 내면의 소리.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나중에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양심 분석을 안 해도 선명하게 들리니까. 거기 못 어기게 돼요. 그 정도 되면 성인 되십니다. 성인은 다른 게 아니라. 소리가 하도 크게 들려서. 다른 짓을 못 하는 거예요. 체념하고 사시는 분들이 성인이에요. 안 돼. 뭐 좀 하려고 하면 찜찜. 일반인은요. 찜찜이라고 하는데 잘 안 들려요. 이것만 보여요. 이걸 내가 잡으면 얼마나 행복해질지만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기발 충만한 상태고. 이발 충만해지면. 기발이 없느냐 아니에요. 희노애라고 똑같이 다 있어도. 일어나도. 다 통제돼 버리는 거예요. 자동 24시간. 자명. 찜찜. 하지 말 것. 그러니까 성인들이 목숨도 걸잖아요. 소크라테스도 나이스님이. 목숨 걸어도 가야 되나요? 속에서 자명하니까 가는 거죠. 이발이 지금 성령이 발동한 거 아닙니까? 성령이 하라고 하고. 로고스가 하라고 하니까. 소크라테스도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 감옥에 갇혔을 때. 친구가 탈옥하자고 왔는데. 나를 설득해봐. 알지. 나 자명한 것만 따르는 사람인 거 알지? 네 말이 더 이치에 맞으면 내가 탈옥하고. 내 말이 더 이치에 맞으면 여기 있자. 토론했는데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이겨요? 소크라테스가 다 사실은 자명해서 거기 계시는 건데. 토론하다 보니 자명하거든요. 친구도 할 말이 없어져요. 인간적 감정으로는. 기발의 마음으로는 살리고 싶지만. 이발의 마음에서는. 여기 있는 게 지당하다는데 어떡해요. 감옥에 있는 게 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버리는데. 그러실 수 있냐고요. 양심 성찰에서. 이니에이지의 원리에서 이게 타당하고. 욕심의 마음으로는 이게 옳아 보여요. 그런데 양심의 마음이 더 주가 돼야 된다 하는 걸 받아들이고 실천하시려면요. 자 여기서 이 얘기만 드릴게요. 여기서 바리세파와 진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갈립니다. 이 양심 성찰이 아무리 여러분 좋은 답이 나와도요. 여러분이요. 딱 보고 있다가 덮어 버리실 거예요. 모르는 걸로 하고 그냥 하자. 뭔 얘기냐면. 양심에서 나온 결론이 내 욕망에 너무 안 맞으면 못하겠다 하는 게 돼 버릴 수도 있다고요. 자 그때. 욕심이 51%로 탁 치솟으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거를 막으실 수 있는 힘이 있냐는 거죠. 그러려면 깨어 계시지 않으면. 참나를 모르는 그 식은 차가운 마음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아무리 양심 분석을 해서 옳은 결론이 나와도요. 이치적으로 옳은 것 같아도. 일반인도요. 에고도 양심이 태양이라면 에고는 달이에요. 에고도 빛이 있어요. 이 빛은 어디서 왔어요? 태양으로부터 온 빛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좋은 거 알아요. 에고도. 아는데 희미해서요. 못 해요. 희미해서 못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태양 띄워 주지 않으면 에고는요. 달빛에서 옳은 길을 찾는 것 같아서 희미하고. 그래서 금방 타협이 쉽습니다. 이게 옳아 보여요. 그래도요. 이거 얻으면 진짜 죽이는데. 그러면 이게 더 커 보여요. 순간적으로. 달빛 아래에서 보는 세계는 그래요. 태양 아래에서 해야지 선명하죠. 그러니까 양심의 태양이 뜨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분석 하시기 전에 반드시 내 마음 안에 양심의 태양이 떴는지. 존양의 경법을 쓰셔야 돼요. 선정법을. 환하게 해 놓고. 태양 아래에서 백일하에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우리 너의 죄악이 백일하에 드러난다. 밝은 태양 아래서는 다 보인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밝은 태양을 띄워 놓고 분석을 해야지. 분석이 되지. 마음을 어둡게 해 놓고 분석하면요. 이게 안 보여요. 우선순위도 안 보이고 경중도 잘 안 보여요. 부모님한테 물론 잘해야지. 그런데 부모님 그렇다고 내가 손해볼 수는 없잖아.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두운 마음에서 이 경중이 헷갈려요. 내가 더 귀해 보여요. 심정적으로 여기에 응원이 가버리니까 잘못된 분석이 됩니다. 백일하에서 보면 이게 분명히 말도 안 되는 경중에 비교했다는 게 드러나는데 어둠 속에서는요. 이게 더 커 보이기 작아 보입니다. 기발의 마음에서. 그래서 원리가 힘을 얻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몰라를 강조하고 선비들도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해요. 예수님도 항상 깨어 있어라. 도둑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깨어 있어. 도둑이 들어오면 기발의 마음이 도둑이죠. 들어오면 바로 제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깨어 계시면서 양심동찰 하시면 학당에서 신사 믿을 만한 선비다 해서 신사 드립니다. 제일 첫 자격인데 그것만 얻으셔도요. 살만 하실 겁니다. 뭔 일 있으면 몰라 하고 양심분석해서 올바른 처리법을 아실 수 있다. 두고두고 후회 안할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순간만이라도 그런 지혜를 끌어다 쓸 수 있다. 그럼 된 거죠. 뭘 더 바라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삶이 점점 여러분 안에서 더 익어 갈 때 자동적으로 인위의 이치도 더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내 안에 양심이 있더라 까지 자명해질 때가 와요. 그러면 공부가 큰 성공을 하게 되고 우리 지구의 인류의 큰 보살 군자 한 명이 탄생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찰나만 할 수 있어도 이미 대단하신 거다. 찰나가 이어지면 저렇게 되는 거니까 그 찰나 찰나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깨워서 하시라. 운동도 저도 운동 오래 하는 거 못해요. 1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 1분을 할 때 1시간 하는 사람처럼 1분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잖아요. 1시간 하고 있는 중요한 1분인 것처럼 하는 거랑 진짜 1분 하는 것만큼 하면 맛이 다르죠. 스윙도 여러분 1분 깨어 있으시더라도 정말 푹 빠져서 1분 하시는 게 효과가 다릅니다. 워밍업 차원에서 1분 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순간 우리한테 많은 시간이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로만 하시면 거기에 이어져서 큰 결실 좋은 결실 나으리라고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